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골롯에서 3장 14절 말씀 아멘! 한 번 더!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골롯에서 3장 14절 말씀 14절 말씀. 아멘. 하나님을 사랑하고, 예수님을 사랑하고, 친구를 사랑하고, 사랑이 충만한 하루 보내. 내일 또 만나. 안녕.